자 우정 들어서 다시 하방으로 좀 밀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하방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밀리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좀 봤을 때 이 공매들과 세력들의 합작품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의도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의도가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셀트리온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죠 기준점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2시 이후부터 해서 쭉 밀려 내렸죠 그리고 좀 올랐다가 또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셀트리온 회수케어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똑같죠 자 지금 이 코스닥 쪽에 이 제약바이오 쪽이 이 약간 좀 이 제약바이오 섹터만 따로 떼 가지고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화장품 주들이나 그 다음에 철강 주들 업종 대표 주들 흐름을 보면 별다른 뭐 움직임이 차이점이 별로 없죠 타이어 주들 뭐 6% 7% 올라서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2% 3%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고 호텔실라도 한 4% 정도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한번 밀렸지만 바로 회복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코스닥 쪽은 이 코스닥 쪽에 제약바이오는 그렇지 않죠 이 거래소 쪽에 외인기관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사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코스닥 쪽은 한번 눌러줬다가 외인은 사지만 기관이 좀 누르고 있죠 기관 좀 누르고 있는 요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모습을 좀 보면은 이 기관 세력들 그리고 개인 큰손 세력들 그리고 외국인 공매 세력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을 누르는 그런 목표가 바라보는 방향이 한 방향이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매들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죠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뭐 셀트륜 리포트 이상한 리포트도 하나 내서 완전히 눌러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엄청나게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크게 한번 6%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다시 또 밑으로 좀 미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아주 강한 세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은 여전히 강합니다 셉니다 물량 장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종목 낙설바이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세력들이 물량을 제대로 좀 장악을 한 상태에서 지금 뭐 마음대로 좀 요리하면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좀 들고 있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죠 신풍제약도 지금 오늘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타났지만 바로 또 회복이 아주 빠르게 또 전개가 됐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종목들처럼 강한 세력이 이렇게 좀 주가를 좌지우지 하면서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세력이 이 포진에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좀 버텨내죠 바이오 중에서도 버텨내는데 이런 수급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개인 세력들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이제 12월 28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물량을 좀 덜어내고 이 기준 이래 주식을 안 들고 넘어가야 되겠죠 안 들고 넘어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지금 열심히 나올 때입니다 지금 열심히 나올 만한 때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소 뭐 작년 정도 같았으면 3조에서 5조 사이 이 정도 됐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건까지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인 세력들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 또는 강하게 매수를 무리하게 할 이유가 하기가 힘든 그런 분위기 그런 시기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들도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개인 세력들이 힘을 못 쓸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매도해서 주가를 밑으로 내려놓게 되면은 밑에서 바치는 세력이 좀 바치지를 못할 거다 지금 28일날 기준이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큰 손개인들은 지금 좀 어렵겠죠 뭐 들어오기가 자 이제 이제 이런 상황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공매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워낙에 이 제약바위가 이제 아주 강한 힘으로 올라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쇼커버링까지 유도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전개가 되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누르는 그런 작업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도세 부분 이 부분과 공매들은 어쨌거나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제약바위는 개인들이 또 많이 관여를 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 개인 큰손들은 어쨌거나 28일까지 아마 좀 덜어내는 그런 작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서로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밀어버리는 거죠 이 공매 세력들이 완전히 확 밀어버리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었는데 이렇게 민다고 해도 이 개인 세력들이 만약에 한번 붙어보자 지금 이제 승인이 곧 신청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민다 그러면 내가 다 받아줄게 하고 이제 들어가 버리면 이거 이제 받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 공매들의 힘이 이런 특히나 좀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등체 큰 종목은 개인들이 이걸 다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다 받으려고 하면은 개인들은 서로 이제 불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외인들 그리고 그리고 기관들이 밀어버리면 그거를 이제 버텨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13%나 힘없이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타나죠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양도세피 물량 이런 부분까지 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겠죠 공매 세력들 기원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누르기가 강하게 좀 전개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용융자도 많이 사용을 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신용을 써서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무리하게 들어온 이런 신용자금은 털려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가 움직이 크죠 내리면 크게 내리고 오르면 크게 오르는 이런 쪽이 가장 활발한 것이 제약바이오이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공매들 하고 싸우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싸우는 게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세력들도 이런 부분을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공매들의 스탠스에 눈치를 보면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세가 조금 세게 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밑에서 받치는 매수세가 자신감 있게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들이 강하게 좀 올라서다가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니까 HIV도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버렸죠 그런데 HIV이 좀 시게 밀려버렸습니다 1%나 밀렸죠 자 세명박도 1.8% 지금 세게 밀렸고 여기서는 돌아서 줘야 되는데 지금 세력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인들이 지금 뭐 작정하고 이제 매도를 좀 하자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작정하고 매도하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받쳐 주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지금 뭐 HIV 같은 경우에는 NDA 승인 신청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떤 외국인은 일단 시장 분위기 이러니까 좀 던져버리자 이렇게 BNP는 그 전에 샀던 물량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모건스텐닌은 이번 기회에 지금 내려주니까 이 정도까지 다시 이 주가가 밀려 내려왔으니 이 가격에서 나는 좀 들고 가겠다 이런 또 시각을 가진 이 투자자는 또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암울합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이 이 하루아침에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 JP모간에 이런 농간 조천 리포트 한방으로 셀트리온을 무너뜨리면서 이 대장급을 무너뜨리니까 그냥 뭐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좀 마무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이제 충격파가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조금 이 충격파가 흡수가 좀 되겠죠 아마 흡수가 좀 될 건데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충격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전에 아주 크게 충격파가 한번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나마 조금 잘 버텨냈는데 이제 시간이 또 다 돼 가니까 또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체비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에 같이 좀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많이 아쉽죠 올라간 부분에서 그대로 또 다시 많이 밀려 내려오는데 이 분위기가 좀 반전이 일어나면 다시 또 돌아서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 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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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